레브 똘스토이 지음. 전쟁과 평화. 제1권. 제1편. 1. 이보세요 공자. 개누야와 루카는 보나빠르트 일족의 영지나 다름없이 됐다는군요. 아니에요. 제 미리 말씀해 둡니다만 만약에 당신께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숨기시거나 또 아직 그 아직도 그 반기덕교 분자의 모든 추악하고 처참한 수행을 옹호하려고 드신다면 정말 저는 그자를 반기덕교 분자라고 믿으니까요. 정말 그러신다면 전 당신을 더는 아랑곳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당신이 말씀하시던 대로 당신은 저의 충실한 노예도 아니실 거예요. 자 어서 들어오셔요. 아마 제가 당신을 너무 놀라시게 한 것 같군요. 어서 앉으셔서 이야기하셔요. 1805년 7월에 황후 마리아 페오도로브나의 신여이며 측근자인 유명한 안나 파블로브나 쉐레드는 자기 야회에 제일 먼저 달려온 정부 요직에 있는 공작 와실리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그 자신의 말대로 유행성 간모에 걸려있어서 며칠째 기침을 기쳤다. 유행성 간모란 말은 그 당시 새로운 말이어서 아주 그물게 사용되었었다. 아침에 돌린 글발들에는 모두 다름없이 다음과 같은 사연이 쓰여있었다. 백작 혹은 공작께서 만약 보다 더 훌륭한 야회에 예정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또 이 가엾은 병중의 여인한테서 하루 저녁을 보내심이 과히 불쾌하시지 않으시다면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귀하의 왕님을 기다리는 영광을 가지겠나이다. 안나 쉐레르 어 참으로 맹렬한 공격이시군요. 그같이 맞아주는데 조금 더 당황해하는 기색도 없이 각색 훈장을 달은 수놓은 공중 제복에 길다란 양말과 작은 단화를 신은 공작은 널찍한 얼굴에 빛나는 표정을 짓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들의 조상들이 그저 대화에만 썼을 뿐이 아니라 사색할 때까지 쓰던 그처럼 우아한 불란서 말로 말했는데 상대방을 받드는 듯한 그 부드러운 음조는 당시의 상류 사교계와 궁정에서 나이 많은 고관들이 사용하는 특유한 것이었다. 그는 안나 쉐레르의 곁으로 가까이 가자 향수 냄새가 풍기는 번들거리는 이마를 내밀면서 그 여인의 손에 입을 맞춘 다음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 친근한 벗으로서 나를 부디 안심시켜 주시오. 그는 예의와 동정 가운데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소의 여운까지 담긴 어조를 바꾸지 않고 말했다.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정신적 고민이 있는 때의 말입니다. 감정을 가진 이상 우리 시대에 있는 때에 우리 시대에 어떻게 조용히 있을 수가 있어요. 라고 안나는 말했다. 당신께서는 오늘 밤 끝까지 저희와 함께 있어 주실 거겠죠. 영국 공사에 축하연은 어떻게 하고요. 오늘은 수요일이죠. 나는 거기도 얼굴을 내놔야겠습니다. 공작은 말했다. 딸애가 이리로 와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전 오늘의 그 축하연이 연기된 줄로 알았군요. 솔직히 말해서 전 그 명절놀이와 꽃불 놀이에 참을 수 없이 실증이 났어요. 정말 당신이 그렇게 희망하는 줄 알았더라면 축하연을 연기할 수도 있었는데요. 찬발로 믿어주기를 자기로서도 바라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할 때에 늘 하는 버릇대로 마치 태엽을 틀어준 시계처럼 기계적으로 이렇게 공작은 말했다.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건 그렇고 노브실조부의 돌발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요. 당신께서는 죄다 알고 계시겠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요. 공작은 냉담한 어조로 내키지 않는 듯이 말했다. 어떻게 해결되었냐고요. 보나파르트가 배수의 진을 쳤으니 우리도 배수의 진을 쳐야 할 것이라고 아마 그쯤 해결을 지은 모양이더군요. 공작 와실리는 배우가 낡은 대사를 외우듯이 언제나 시들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와는 반대로 안나 파블로브나 쉐레드는 비록 나이는 갓 마흔이어도 언제나 활기와 정렬이 가득 찼었다. 사교계의 환경은 이 여자를 열정가로 만들었으며 때로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자기를 아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열정가로 되는 것이었다. 언제나 안나의 얼굴에 나타나는 약간 조심하는 듯한 미소는 한창 때가 지나가버린 그의 얼굴에 그리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마치 엉석을 부리는 어린애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자기의 귀여운 결점을 항상 의식하는 기분을 나타냈고 또 그는 자기의 이러한 결점을 고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으며 또한 그것은 될 수도 없었다. 정치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안나 파블로브나는 흥분하고 말았다. 오지리에 대해서는 말씀도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진 몰라도 오지리는 전쟁을 바란 적도 없고요. 또 지금도 바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오지리는 우리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단지 로시아만이 반드시 구라파의 구세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폐하께서는 당신의 높으신 사명을 알고 계시며 또 거기에 충실하실 거예요. 제가 믿는 건 오직 그것뿐이에요. 우리의 선량하시고도 영명하신 폐하께서는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위대한 역할을 맡으셨으며 신은 덕이 높으시고 착하신 그 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이께서는 지금 저 극악한 살인자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더욱 무서워 보이는 혁명의 괴물을 끝내 처단할 사명을 수행하실 겁니다. 우리들만은 반드시 죄 없이 흘리는 피해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에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관절, 여기서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를 두어야 하는가고요. 저 장사치의 근성을 가진 영국은 우리 알렉산드로 황제의 고매하신 정신을 알 리도 없으며 아마 알 수도 없을 것이에요. 영국은 말뚜섬에서 철병을 거절했죠. 그것은 우리나라가 취하는 행동에서 무엇이 있나 숨은 뜻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노부실조부에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한 말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고 오직 세계의 복리만을 위하시는 우리 황제의 자기 희생적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당신들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아무것도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설령 약속은 했다 쳐도 실행은 안 될 겁니다. 그 다음, 프루시아는 선언하기를 보나빠르트를 정복할 수 없으며 비록 구라파 전체가 합쳐도 그를 반대해서는 아무 일도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죠. 저는 할덴베르그가 할덴베르그나 가우그비찌의 말은 하나도 믿지 않아요. 그 프루시아의 허울 좋은 중립은 단지 함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오로지 신과 우리의 인자신 황제의 고결한 운명, 그것뿐이에요. 그이는 구라파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안나는 자기의 흥분을 비웃는 듯 미소를 띄우면서 문득 말을 끊었다. 내 생각 같아서는 공작은 미소를 띄우면서 말을 꺼냈다. 만약 저 귀여운 윈젠게로들 대신에 당신을 보냈더라면 억지로라도 프루시아 왕과의 협정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실로 운병가이시니까요. 그건 그렇고 차를 한 잔 주실 수 있을는지요? 네, 이제 드리죠. 참, 그런데 여자는 다시 침착해지며 말을 이었다. 오늘 저희 집에는 대단히 재미있는 두 분이 두 분은 손님이 오기로 되었어요. 한 분은 모르테마르라는 자작으로서 로한가를 거쳐 목몰 안심 명문과도 친척인데 친척인데 말씀이에요. 불란서에서 아주 훌륭한 가문을 가진 분이랍니다. 망명객 중에서도 진정한 망명객으로 뚜렷한 존재지요. 다음은 모리오대의 승정 그분의 심오한 지혜를 아시는지요? 그분은 황제의 접견을 받았답니다. 아시죠? 아, 난 대단히 유쾌하게 생각합니다. 공작은 말했다. 참,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그가 지금 물으려는 말은 오늘 그가 방문해온 주요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금방 문득 생각해낸 듯이 각별히 허심한 어조로 계속했다. 황후께서 풍깨 남작을 윈너의 1등 서기관으로 임명할 것을 희망하신다는 건 사실인가요? 모르긴 해도 그 남작은 아주 보잘것 없는 위인이라던데 와실레 공작은 사람들이 마리아 뾰드로부나 황후를 거쳐서 풍깨 남작을 추천하려는 듯 추천하려는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을 안치고 싶었던 것이다. 황후 마음에 드는 일 또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안나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아무도 이렇쿵저렇쿵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뜻으로서 안나 빠블로부나는 거의 눈을 내려감았다. 풍깨 남작은 바로 황후의 언니께서 추천하신 분이랍니다. 하고 안나 빠블로부나는 슬픈 어조로 대수롭지 않게 말했을 따릅니다. 안나 빠블로부나는 황후의 이름을 말할 때 갑자기 그의 얼굴에는 충성과 존경에 심오하고도 진지한 표정이 일종의 수심을 띄우고 나타났다. 그것은 그가 담화에서 자기 자신의 고귀한 보호자의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나타나는 기색이었다. 그는 황후께서 몸소 풍깨 남작에게 많은 배려를 돌리셨다고 말하면서 또다시 그의 눈초리를 그의 눈초리는 슬픔에 젖어들었다. 공작은 무관심한 듯 침묵을 지켰다. 안나 빠블로부나는 황후에게 추천된 사람을 그처럼 대담한 말로 비평한 와실리 공작을 가벼이 비난도 하고 싶었고 동시에 위안도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궁정에서 치연한 여성으로서 그에게 독특한 교묘하고 민첩한 기교로서 말했다. 저 대그의 가족 얘기 오시다만 그는 말을 이었다. 잘 아시겠지만 대그의 따님께서는 사교계에 나타나신 뒤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의신해 모으고 있답니다. 따님을 보고 태양처럼 아름답다고들 해요. 공작은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머리를 가벼이 숙여 보였다. 전 자주 생각한답니다. 한순간에 침묵을 지킨 다음 안나 빠블로부나는 공작 한 대로 가까이 다가앉으며 정치와 사교계의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는 사사로운 일을 조용히 말해보자는 뜻을 담은 미소를 띄운 채 말을 계속했다. 인생의 행복이란 때로는 불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때때로 저는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운명은 그런 훌륭한 아드님을 둘씩이나 당신에게 주었을까요? 당신의 작은 아드님은 별 문제로 저는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눈썹을 올리며 야무지게 천부했다. 그런 훌륭한 자제를 말입니다. 정말이지 당신께서는 그들을 평가하지 않으시는 걸로 모아 그런 아드님들을 두실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의 자랑스러운 미소로서 웃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만약 내가 라파테르였다면 나에게는 부성애라는 군옥은 없나니 라고나 말했겠소만 하고 공작은 말했다. 어물쩍하시진 마세요. 전 진정으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전 둘째 아드님에게는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만의 이야기올시다만 그의 얼굴에는 침울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에 대한 소문은 황후께로 들어가서 모두 당신을 동중하고 있어요. 공작은 대답을 하지 않았으나 안나 빠블러브나는 뜻깊은 눈초리로 그를 응시하며 말없이 대답을 기다렸다. 와실리 공작은 얼굴을 찌푸렸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드디어 그는 입을 열었다. 나는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애비로서 할 일은 다 했지만 워낙이 두 자식 다 바보로 태어났군요. 이폴리트는 그나마 조용한 바보이지만 아나 떨리는 게다가 난폭하죠. 두 놈이 다른 것은 그것뿐입니다. 보통 때보다도 더 부자연하고 힘없는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은 했으나 이때 그의 주름살간 입술가에는 문득 어떤 야비하고도 불쾌한 무엇이 예리하게 나타났었다. 어떻게 되어서 그런 자제들이 당신 같은 분에게 태어났을까요? 만약 당신이 그들의 부친만 아니었더라면 전 아무것도 당신한테 비난할 것은 없었을 텐데 말씀이에요. 안나 바블로브나는 생각에 잠긴 듯 눈을 치켰뜨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신뢰하는 종으로서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오만 사실 그 자식들은 나의 생활에 있어 무거운 짐이오. 나의 십자가란 말이오. 나는 혼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소.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는 잔인한 운명 앞에 복종한다는 것을 동작으로 표시하면서 말을 끊었다. 안나 바블로브나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당신은 그 방탕한 아나 똘리를 결혼식어보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신지요. 세상에서는 흔히 그는 말을 이었다. 남을 결혼시키려는 것은 로처녀의 탈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약점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생각하는 처녀가 있어서 말이에요. 그 애는 지금 자기 아버지와 함께 불행하게 살고 있답니다. 바로 우리 친적인 바로 우리 친척인 볼론스키 공작의 따님 말씀입니다. 와실리 공작은 별로 대답은 하지 않았으나 세파에 세련된 사람들의 독특한 민화란 상상과 기억으로써 머리를 그저 약간 끄덕거려 보이며 제 그 제의를 참작하였다는 뜻을 참작하였다는 뜻을 나타냈다. 혹 아시는지 몰라도 그 아나 똘리가 한 해에 4만 루블리나 소모한단 말이외다. 그는 자기의 자기의 퍼져나가는 슬픈 생각을 막을 길이 없는 듯 이렇게 말했다. 잠깐 그는 말을 끊었다. 만약 이대로 지속된다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애비로소의 리익이란 이런 것 뿐이죠. 그래 그 공작 따님 말입니다만 그는 부자인가요? 아버지는 대단한 부자고 동시에 아주 인색하답니다. 그는 지금 시골서 살고 있답니다. 왜 알지 않으세요? 그 유명한 볼콘스키 공작은 서거하신 서거하신 선제시대부터 퇴직하고 나와서 푸르시아 왕이란 별명으로 불리워졌답니다. 무척 영리한 분이지만 괴벽이 있고 성격이 까다롭죠. 그래서 딸은 마치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불행하답니다. 그 애의 오빠는 왜 저 꾸뚜조브 장군의 부관으로서 요 얼마전에 리자 마이넨과 결혼한 그분이에요. 그도 오늘 이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지네아는 안나 문득 상대자의 손목을 쥐고 무엇 때문인지 그것을 밑으로 끌어당기면서 공작은 말했다. 꼭 그 혼담을 성립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영원히 당신의 웨르누이 라브 충실한 노예로 남을 것이오. 하긴 우리 영지의 농로장은 언제나 보고를 쓸 때 라브라고 씁니다만 그 교수는 좋은 가문에다 부자라 내게 소용되는 것은 다 구비되었군요. 공작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의 특유한 자유스럽고 세련된 가운데 우아한 자세로서 안나 바블로브나의 손에 입을 맞추고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으면서 두리번 두리번 눈을 돌리고 그의 손목을 가벼이 흔드는 것이었다. 좀 기다려보셔요.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안나 바블로브나는 말을 이었다. 전 곧 오늘 밤에라도 리자에게 볼권시키의 젊은 부인 리자에게 말해보겠어요. 모르긴 해도 순조롭게 될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당신댁 가정을 마수거리로 로초녀의 버릇을 배워볼 테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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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